다행히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우리 엄마네 베란다 에요. 웬일이 엄마가 전화 왔잖아. 야 우리 다행이 얼마나 예쁜 줄 아냐. 아니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 좁게 해놨어. 이렇게 펼쳐놔야지. 여기는 이거를 이렇게 펼쳐야지. 여긴 펼쳐야지. 이렇게 좁게 해놔면 안되지. 여기는 이렇게 펼쳐야지. 그래야지. 다 쪼어지지.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야지. 엄마네는 날개등. 날개등하고. 아 키가 좀 커서 날개등하고. 다음에 여기 우주선등하고. 요것도. 요것도 지금 풀리뜨. 지금 생장등이에요. 엄마네도. 저처럼 저랑 똑같은 선반을 쓰고 계시거든요. 엄청 깨끗하죠. 그리고. 이거 왜 먹고 놨지. 연결했어. 아 저기다. 여기 엄마는 레일등으로 했어요. 레일등을 설치해가지고. 레일등은 여기다 여러개의 레일등 소켓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소켓. 이거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단점도 또 있습니다.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 얘 왜 이렇게 뜨겁지. 음. 얘는 원래 열이 나는구나. 얘는 원래 열이 나요. 이렇게. 너무 이쁘대. 너무 이쁘다고. 근데. 그럼 거리대에는. 엄청 깨끗하죠. 자. 거리대에는 뭐가 지금 있냐면. 거리대에는. 자. 메주들이 지금 널려있어요. 하하하. 매주 보고 깜물했어. 매주. 지금 매주 뜨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대에는 매주. 거리대에는 매주가. 안쪽으로 들어있어요. 많지 않네. 엄마네 다육이도. 이게. 이게 로사로아인데. 이거 로사로아. 야. 이쁘다. 플로리대에. 엄마가 이쁘다고 자랑하더니. 이거 매주 그 지푸라기. 그리고. 어머. 세상에. 우리 아빠 이거 이거 입꼬지 하고 있네. 염자. 염자 입꼬지를 하고 있어. 대박이야. 염자 입꼬지까지 이제. 아휴. 얘는. 야. 블루 드래곤 보세요. 예쁘죠. 너무 이쁘다. 야. 얘도 이쁘다. 어머. 얘 뭐 한유부로 크고 있는데. 얘는 고사원 같고. 어머. 어머. 얘봐. 얘봐. 볼게임 같아 쟤는. 야. 이거 젤리다. 여기 이거는. 어머. 콜라라다 너무 이쁘다. 이쁘죠. 이야. 아르지 봐. 아르지. 이야. 이쁘다. 아. 완전. 어떻게 이게 단수도 많고 통통하고 사이즈 크고 대박이죠. 여기도. 이거는 메비우스. 잘 키워네. 잘 키웠어요. 자랑할 만하네. 와. 여름에 우리 엄마네 다육이는.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잘 컸어요. 얜 뭐야. 얘 뭐야. 얘 뭐. 이거. 아이고. 얘 뭐야 이름이. 뭐하죠. 로즈스텔라. 아. 로즈스텔라. 로즈스텔라. 얘도 이쁘다. 와. 얘도 이쁘고. 얘는. 뭐가 이렇게 까묵까묵하게 탔어. 그다음에 요거는 뭐야. 쟤. 와. 린고스타를 저렇게. 에. 린고스타가 저렇게 짤뚱맞고 동글동글해요. 와. 얘는 레드다이아몬드 같죠. 어머나. 세상에. 이야. 잘 키웠네. 어머. 미니 봐봐. 미니마. 미니마가 요렇게. 어머. 여러분들 누다 이렇게 예쁜 누다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누다. 누다예요. 누다. 누다 완전 예쁘죠. 지금 빛 때문에. 색. 원색이 안 나서. 야. 누다 짱. 이야. 얘 봐. 얘도 예쁘죠. 얘 이름이 벨라도나. 벨라도나 여러분들 이렇게 예뻐집니다. 예쁘죠. 벨라도나 저 분갈이 하고 왔는데. 키픽잰에서 제꺼. 와. 예쁘고. 요게는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그리고 여기. 이게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겁나 예쁘지 않아요? 패러독스인데 이거. 뭐야. 패러독스 아니고 송춘이야 이거? 송춘이 이렇게 예뻐졌어? 못 알아보겠어? 너무 예뻐가지고. 얘가 골든비스. 골든비스 많은 분들이 너무 예뻐요. 얘 그냥. 얘는 그냥 노랑이야. 아르제. 여기 색 안된 아르제 있고. 야. 레티지아. 이게 레티지아가 아니지. 이게 매직젠골드지. 매직젠골드 예쁘다. 춥스도 너무 예쁘고. 야. 이 덕양갈매기. 이거 봐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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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메듀사. 아보카도 크림. 그 다음에 이거 폴라리아트도 색감이 이렇게 예뻐. 그리고 여기도 매직젠골드. 스피나. 아. 예쁘다. 얘랑 쟤는 합식을 해야 되겠네. 음. 너무 예쁘죠. 예쁘다고 와서 보래. 엄마가. 애보니. 단지네다육에서 온 애보니. 단지네다육 사장님이 화상 입었다고 버려버릴 거라고 하는 거. 제가 버리지 말고 내가 키우겠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 아래. 아래 보면. 얘 차비. 너무 예뻐요. 얘 뭔데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너 뭐야 정체가. 얘가 뮬란. 뭐 아르페주. 얘는 드라큐라. 여기도 드라큐라. 와 드라큐라 여기 화상 좀 입었네. 얘는 까망이. 뭐시기 까망이. 까망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드라큐라가 왜 이렇게 많아. 이쁘니까 많이 갖고 왔구나.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야 이름이 뭐였지. 얘 이름이. 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샤몽이에요. 샤몽. 샤몽이 이렇게 예뻐요. 샤몽. 다음에 스노반이 있고요. 나는 너무 대단한 게. 이거 봐. 멕시코로 저 얼굴이 있단 말에. 진짜 크거든요. 이야 정말 커. 그러니까 이쁘다고. 저희 엄마가 이쁘다. 와서 봐라. 이러면서. 내 달기 엄청 예쁘다. 이러면서. 얘는 뭐야. 단수가 엄청 좋네. 케빈 카이저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수가 겁나 좋아. 이름이. 찰스톤. 아 찰스톤이라. 찰스톤. 찰스톤. 다음 여기 보시면. 얘는 써브림. 빙산. 알바뷰티 정도 돼요. 이렇게 예뻐요. 얘는 뭐야. 블랙사바스. 아. 창 블랙사바스. 반탁반탁하니. 진짜 예쁘다. 아주 잘생겼는데. 잘생겼어. 야 블루드래곤 너무 예쁘다. 우리 엄마 블루드래곤 좋아했어요. 여기. 이 창 보세요. 어머. 애기 얼굴에. 저 매주 아니지? 매주 아니오고. 저 도리지. 우리 엄마가 거리대에다가 매주 널고. 매주 있던 자리에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전화해가지고. 아니.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 거리대 다육이. 그래서 엄마 나는 드릴 건데. 그랬더니 나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도 드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아주 그냥. 응. 칭찬하네. 칭찬하더니. 아이고야. 얘는 뭐야. 러브레터. 얘네 러브레터. 아 이쁘다. 얘도 레드 다이아몬드야. 근데 레드 다이아몬드 색감이 좀 다르네. 응. 야. 진짜 얘 너무 이쁘다. 별라도나. 이 골든비스는 오랜만에 본다. 얘 진짜 예뻐. 얘 진짜 예뻐지는데. 그때 그대로 모양 그대로 있어요. 작아. 안 커졌어. 아 얘가. 춥수가 이렇게 예쁜 게 너무 신기하다. 춥수가 진짜 너무 예쁘다. 치우면 이렇게. 춥수가 너무 예쁘고. 매직잼 골드도 너무 예쁘고. 음.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렇게 생장등으로. 해가 잘 들죠. 잘 드는데 생장등으로 지금 이렇게 다육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음.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이렇게.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뭐야. 베르텔은. 아우. 이쁘다. 얘는 트럼소 같은데. 트럼소. 세상에나. 자. 오늘은 우리 엄마네 베란다에 왔어요. 생장등 해놓으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우리 아빠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